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오셨어요? 와 신혼부부도 있어요 맛있겠다 이거 무슨 국이에요? 육개장인가? 와 맛있겠다 여기는 1인실이에요 1인실이에요 되게 돋다 확실히 오늘 날씨가 나와보자 신트라 갑니다 신트라 가요 오 Like a snake 이거 석그럼 가는 거 같은데 amazing 진짜 진짜 이런 날씨가 진짜 이런 날씨가 차가 계속 있긴 하네 I think you need to drive for him 여기 괜찮은 것 같애 It's about the skinny street but I can drive there It's about there but I can drive there 우선은 우리 조금 여기다 오 비리키타야 얘 되게 작아 생각보다 야? 하유아 야 입구에서 들어와서 티켓을 해야 돼요 저건 케이크아웃 줄이고 앉아서 먹으면 오늘 에스프레소 먹을 거야? 이게 생각보다 크다 이건 생각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맛 이거는 좀 그려지는데 이건 무슨 맛인지 아몬드 그거 어 우리 페가울레이라 12분 저거 갈까요? 아니야 그래도 가는 게 낫지 그래요 무로 가고 싶다 이러니까 오늘 왜 갑자기 배가 고파 그리고 또 배고파 컴컴 이거 좀 괜찮지? 어? 막스마라야 너무 예쁘다 야 날씨 갑자기 좋았다 아 6월 13일이 아 6월 13일이 어 진짜? 6월 13일이 그러면 되게 큰 축제네 어 여기 사람들에겐 1년 동안 하필 온게 아 진짜? 잘 되게 해달라고? 어 여기 이런 거 많지 응 어떡해 여기 서봐 너무 귀엽지 않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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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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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포 찾아내셔서 응 사진스포 찾아내셔서 응 야 여기 예쁜데? 야 미쳤다 미쳤다 그냥 여기서 먹을까? 되게 너무 더운데 근데? 아 여기 이제 투어 버스가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아 점심 먹으러 너무 이쁘지? 근데 지금 빨리 점심 식당을 구해야지 우리가 안 기다리지 않을까? 따롱 근데 이거 테이블이 좀 움직여 맛있겠쩡 맛있겠쩡 여기 사그레스라고 이렇게 써있잖아 여기 이런 데서 먹어야 되나 봐 그래 저런 데만 치고 푸는 거 응응 아무래도 어 여기 마트에 있는데 누가 좀 샀어요? 어 여기도 먹음 아니 경관이 좋잖아 이쁘다 어디? 어디? 그쵸? 어머나 공주님이시네 저는 걸어갑니다 버스를 아 걸어갑니다 그냥 한 2.7km? 45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건 뭐지? 여기 관광 여기 하는 데는 뭐지? 아 여기 도구가 있나 보다 이게 해외일화였어 우린 여기서 앞에 보고 가요 와우 이게 해외일화였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만화 같다 그냥 저 근데 되게 이쁘다 응 가는 길에 똥 있네 귀엽다 응 어 여기는 해외일화 저거는 암튼 성이에요 문화성 여기는 그래 이건 호카곤만 간다는 버스인거지? 여기 도시로 끝나니까 아 모르니까 안보이는데 계획을 없이 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해 여기 버스가 이렇게 많은데 저 434 타면 되는 거였어? 네 아 아 모르겠다 이미 이미 우버를 잡았어 얼마 걸려요? 10분 걸려 아 그래도 이제 가보자 진짜 가보자 진짜 진짜 드디어 간다 그래도 이게 거기서 이제 그래도 기차역이 이렇게 마을하고 가깝고 오픈되어 있는데 구입시다 구입시다 진짜 미닐인데 진짜 조그만데? 귀가 엄청 그거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만 보니까 빨간색이고 너무 단조롭다 아기자기한 거는 그냥 앞에서 봐야돼 다른 측면에서 봐야돼 예쁘겠지? 이게 가든밖에 못 갑니다 파이크밖에 못 가요 성은 입장시간이 있어요 안그러면 다섯시 거를 타래는데 두 시간을 기다려서 탈 순 없잖아 갑시다 짜리 그녁 어떠한 그냥 오는데 그냥 틀어 아래 찍는게 더 예쁜가봐요 우리도 그래도 바다 보이지? 저게 호카고 방향인 것 같은데? 어머! 무서워! 진짜 바다야! 멋있다! 이렇게 봐도 멋있다! 진짜 너무 노르덕! 진짜 너무 노르덕! 너무 노르덕! 쟤가 나 얼굴 안 보여주네! 아주 쿨한데? 도도한 아인데? 얼굴 2발부터 그냥... 빨리 이렇게 귀엽지? 덥스룩하지? 얜 되게 잘 뻗졌지? 너무 덥스룩하다! 근데 여기까지 온 사람은 진짜 없네! 왜 없는지 이해... 야 빨리 가자! 야 더이상 안되고 빨리 호카고 가자! 여기 출구로 나갈까? 이쪽 출구로? 그럴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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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골 깨단 한 거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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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마운틴! 마운틴? 아, 너무 clouded, 그렇죠? 이제는 자연스러워! 네! 저는 인도도 좋았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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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기차 막 40시간 타고 그게 좋았어? 응! 바라나시에서 델리 갈 때 바라나시에서 델리 갈 때 27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40시간 걸려가지고 계속 연착되었잖아! 너 참 긍정적이다! 대단하다! 응! 아, 근데 오는 사람들 진짜 많은가봐! 버스도 그렇고 멀미가 납니다! 멀미가 납니다! 멀미가 나요! 근데... 왔잖아? 근데... 뭐 좀 먹고 갈까? 어, 네! 배고파요! 오늘 이상하다! 근데... 아, 우리가 너무 지쳐서 그래! 아침을 든든히 못 먹어서 그래! 어제 아침이 든든했네! 어제 아침이 특별히 든든했네! 멋있어! 구름... 어, 여기 코너 완전 멋있어! 그래서 거기가... 가다랑 이거랑... 거기가 고지대잖아! 응! 그래서 이 비구름대가 거기 맞물리면서 식생이 너무 달라! 이거 봐! 너 이거 한 번에 본 적 있어! 밑에 봐!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저기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되는 거야! 거기서는 비가 내리는 거지! 와우, 어메이징! 나이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조금 아쉽지? 아쉬운대로 그래도... 왔으니까! 여기는 화장실에 이렇게 줍니다! 바깥을! 밑에 스킨하고 들어가는 입장하는 그런 식이에요! 너무 쉽게! 그렇습니다! 2유로, 2유로예요! 그러면 한 3,000원? 하는 거죠! 음료감내고! 먹는거예요! 짜잔! 아, 또 비가 올려가... 아, 또 비가 올려가... 그 비석! 세상에 쓴 바다의 신작금석을 찾았는데 저거 아니야? 십자가? 응! 저거 봐! 망망대 대서양에 두 담배 하나 떠 있는 거 진짜? 이거 흩하고 나간 거야? 응, 그러니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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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근데... 저기...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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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시는 분이 있어. 아까 봤는데... 야, 너무 신기하다... 아, 너무 신기하다... 누가 뒤에서 수증기 뿜어 내는 거 같아... 그래, 아까 왔는데 이거 없는데? 여기 오려면 우비, 우산 다 가져와야 되는데 물을 그냥 뿌리는데 진짜 오늘 바로 버라이어티 하다 이 음악이 내 심정이다 진짜 난장판이다 난장판이다 비도 왔다가 말았다가 재밌어요 이거 몇 번이라고? 1624? 1524? 대박이다 진짜 공짜로 버스 유럽에서 따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 내면 받을래 되지 않았나 1624? 30폰마다 있는데 이거 탔어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건 그냥 러프하게 된 거라서 40분 걸린다는데 더 빨리 갈 것 같긴 해 탑시 땅 꽁짜받았네 그치 약간 미국 같아 집도 되게 되게 특색도 되게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좀 산다 이런 기분이 기본적인 그런게 단독주택에 살아야지 되게 어느정도 진상처럼 산다라고 느낀데 아파트먼트나 이런 데는 그냥 서민들이 사는데 미국도 그렇지 그 관리기라던가 세금이라던가 이거 다 어떻게 커버할거야 그게 맘맞지 않은거지 대박이죠? 여기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바로 불타요 여기가 뭐야? 진짜 바로 갑시다 마치 해운대 같아 해운대 그 초입 그 설레는 그 느낌 외국 가면 한국이랑 진짜 비슷한 그런거 있잖아 이 소리하며 야 비둘기 저기 기러기 보인다 이게 갑자기 해운대 가면 딱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탁 바다가 나오잖아 여기 여기 근데 그 날도 너무 예쁘다 야 여기 구경할만하네 우와 야 여기 구경할만하네 이거 봐 문양이 이렇게 있는거 봐 문양이 이렇게 있는거 봐 대박이다 뭐야 아까 날씨 이 반전 뭐 진짜 계속 주구구청 내려왔잖아 여기 다른 길이야? 아니지? 여기 구경할만한 길이잖아 부촌이네 야 날씨 봐라 무엇이냐 저거 봐 저거 봐 어 저거 봐 어 어 오늘 비도 많이 맞았고 타이오식점 갔어요 왜냐면 수산에서 햄빠밥을 먹을까 했는데 어 너무 비싼 동네라 딱 타이오식점이 보여서 타이오식점 먹으러 왔습니다 여긴 진짜 부촌의 해안가 있는 마을 아주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내가 뭐가 뭐가 또 태국 50주기에서 가장 화려하고 되게 근상에 나오긴 해 맛이 다를 것 같긴 해 맛있겠다 음 진짜 리스본보다 좋다 진짜 다른 매력 여기 1박 해야 되겠다 진짜 깨끗하고 와 이거 물 되게 좀 잔잔한가봐 이거는 아 너무 재밌다 여기 너무 재밌다 이거 무슨 수영장소로 물을 가다놨네 어 그치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애들 놀기 해봐야 이렇게 해놓는건가 참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거 다 없애졌을거야 저런 성같은거 야 저 아직 살려내는 저 디테일을 보소 아까 저기 돌에 나온줄 알았네 물깨 나오네 뭐 있다 뭐 있지 차려있다 뭐 있지 물깨? 어 어 오 오 오 오 오 아 돌이야 아 돌이야 아 돌이야 그리고 보니까 안움직이고 거기 보다 응 그랬어 너는 거기있었어 응 너는 거기있었어 응 아 좋았어 남한은 게 아니고 여기 너무 좋지 역시 남부는 다 좋아 응 남부를 가야돼 저걸 진짜 정확한 시간에 떠났어 야 갔어 머리를 버렸어 기차 작아서 만약에 했으면 탔을 수도 있겠다 야 이게 무슨 여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아니야 좀 가가지고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타자 그냥 야 구름 움직이는 거 봐 진짜 빠르게 움직인다 가자 티켓팅이 있었다니 그래도 왜 아까는 눈이 이렇게 안 띄었을까 암만 보고 아니야 우리가 너무 그것만 보고 가서 그래 이걸 역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는데 그냥 암만 지찌네 여자 야 콜리스야 근데 화장실 없는 그런 건가 야 빨리 오른쪽에 앉아 이렇게 가깝게 있죠? 여기? 이게 여기라는 걸 모른 거잖아 진짜 성급이 역 하나 있어 줘야지 진짜 바보 멍충이다 우와 이건 또 뭐야 아무튼 우여곡절 많았지만 볼 건 다 봤고 그냥 가성비 있게 그래도 오늘 많이 했다 응 응 부담스러워 그렇죠 혼자 있으면 진짜 억울해가지고 하루 종일 나는 왜 여행 가서 이렇게 될 수가 없지 막 이랬을 거 아냐 그 아까 혼자 온 친구가 포르투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 같아가지고 우리 약간 밥 먹을 때 여기 어린 친구 포르투에서 계속 비 오고 어 막 그랬으니까 그나마 걔네 술을 좋아하니까 그래 맞아 파티라도 즐겼던 거 같아 아니 처음에 진짜 그렇게 아니 그 기사님도 처음 경험한 거잖아 그렇게 길 안 막 그래도 안 막히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냥 갇혀버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우리 기사님 그리고 버스 못 잡고 버스 이상한 데서 잡아가지고 엉뚱한 데 막 이러고 겨울 겨울 올라갔는데 두 시간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티켓 못 사고 아니 그래도 우리 가는 길에 우리가 서 있던 길을 한참으로 다시 갔어요 오 어머 어머 야 진짜 야 이거 진짜 돌아오버리겠다 차라리 길눈이 어두워서 몰랐으면 좋았겠다 오 마을 이쁘다 응 진짜 진짜 버라이어티 했어 버라이어티 했어 기억에 많이 남을 거 같아 덕분에 우리 같이 후후 간도 아주 좋아? 응 그래서 여기 자전거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짧았어요 응 호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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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어 사람 없다 없는가봐 그치 밀물이 들어올 때니까 금방 갔겠지 여기고서 카페 이쁘던데 이쁘던데 맞아 그런거 같아 아니야 거기서 그 그냥 타르트 사가지고 이렇게 타르트 산 다음에 여기도 어 이쁘지만 그냥 공원 많으니까 공원에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좌석도 많으니까 응 응 여우가 응 너도 많이 걸어 다녔다 어 따라 발견 기념비 저게 33명인 거 알아? 네 나 지금 색깔이 너무 좋아 아하하 이러지마 아하 어떡해 지금 나온다 이쁘다 지금 연보라 아니 짙은 보라색 남보라색으로 됐다 우와 오묘하다 여기가 참 이쁘더라고 뭐 해안가 이쪽도 멋있다 오늘 멋있다 그리스도 사항이 잘 안 보여 어 그쵸? 보도로 보는 게 최고다 많은 걸 했다 그래도 많은 걸 했다 그래도 진짜 여행에서도 친한 친구들하고 싸워 진짜 안 맞아 서로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그냥 그냥 이렇게 한번 보러 본 거다 이쪽 방향 어 이쪽 방향 되게 예뻐 되게 이색적이다 근데 어저께 자전거 탈 때는 이 길이 너무 불편했어 이런 길도 있었지만 기찻길이 있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내려온 거야 여길 어떻게 넘어갔지 못 넘어갔나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제행에 저 안좋은 길로 해서 저쪽으로 간 다음에 뭐 이렇게 달이 올라오는 길이 하나 있었어 그거 발견해가지고 겨우 그 M.A.A.T? 그쯤에서 한번 넘어갔거든 그랬던 경험이 있었지 그쪽으로 간섭의 가사에 그쪽으로 간섭의 가사에 참고하시길 바랍다 감사합니다.